천러 천러 천러 아긴 하러니까 펜치하러 미 안 모니야 초 시 학몸라 공무연습 현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되는 그럼 해볼까요? 네 갑시다 그 또는 빼먹을까잖아 꼭 갈게 약속 약속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천러 씨 안녕하세요 진짜 노란색으로 안 입었는데 물어보면 또 엄청나고 나갈 거예요. 왠지 알아야겠어요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지성씨. 아주 재밌는 친구야. 지금까지 10총준 30.5% 해찬캠의 해찬이었습니다.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우리 런쥐인. 안녕하세요. 펜치팡아. 된장게장 산다고 합니다.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한 장씩 한 번. 데뷔야. 페리어를 안 하고. 펜치팡아. 지금 정수리가 머리 없는 것처럼. 디스그스틱. 하하하. 이게 그림이야? 이게 그림이야? 이건 뭐야? 아니 손으로 그린 거 맞아? 손으로 그린 거 진짜. 야 근데 진짜. 아니 지금 그림 그리는데 방해하지 맞나니까? 5억대에 빠지겠다. 펜치팡아. 했어? 네. 혼재 안 가. 못 버려. 못 버려. 알겠습니다. 뭐 하냐고.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영어. 보지 말라고. 금방 끝났어. 금방 끝났어. 처음 나를 실망시켰을 때는 언제? 돈까스를 뺏어 먹었을 때. 정답. 저는 똑같은 돈까스를 시켰는데 먼저 와 있는 런지니의 돈까스를 보고 그럼 내가 이거 먹고 그거 오는 거 따끈따끈한 거 너 먹어. 약간 이런 좋은 마음으로 런지니 거를 뺏어 먹었었죠. 런지니의 밥이다.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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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. 그렇지. 힌트. 이미 탈락한 거 아니에요? 힌트 기회 드려요? 응. 땡치팡아. 내가 언제 할 거야? 야. 야. 어? 설마 끈 거 아니지? 잠깐만. 끈 건가? 너 어쩔 수 없네. 진짜 스포 가면 되겠다. 진짜 스포츠 어때? 하트가 1억 2천만을 넘겨 다음 밤에 시민 한 명을 탈리. 어? 그냥 안 할게요. 왜지? 저희 괜찮은데. 땡치팡아. 우진이 가자. 자. 잠깐만. 형. 아니 얘들아.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. 맞아요. 나는 참재. 나는 뭐. 그거 뭐죠? 나는 참. 오케이. 누가 이겨낼까? 땡치팡아. 스킨 내려오게. 아 오케이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크로. 마저 친. 맞아. 레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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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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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안 나. 아. 아. 와우! 엔시티 1, 2, 7! 팬티파너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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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지 넘게! 쥐니 어깨! 왜요? 왜요? 나도 깜짝 놀랐어. 어 얘는 진짜 던져요. 막내를 그렇게 가는 거야?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카메라 이따가 도와주네요. 이행실. 인준아 준신 차려. 팬티파너! 야! 나 촬영하고 있다. 좀 약간 저번에는 형들이랑 긴장하지 마! 이것만 하고 갈게. 신발. 크리스마스 데이는 좀 특별하게. 메이크업 수정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있습니다. 아 여기는 아니고요. 제가. 터치가 안 되잖아! 오늘. 정답 내 여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 너도 나 네 거울 수 있는 상큼하게 답장 좀 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답장을 올려서 부르겠습니다 똑똑해 완벽해 천재한 거 있죠 난 배돌이 왜 왜 왜 왜 아 깜짝 놀라네 멘션 파티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댓글들을 많이 많이 봤어요 게다가 민준아 김준아 사랑해 저거 저거 한 입에서 했는가? 한 입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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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에 왔어요 연주의 연습생은 월 dos 좋아 좋아 좋아. 댄스 바다.